나라 언니로도 활동 중이었습니다. 나라 언니에요? 네. 그래서 주님이다. 악수 이렇게 막 해드릴게요. 유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세상에 나가 있는 리포터 설레요! 잇츠 슈어타이 성품기론 15살 15살은 몇 학년이에요? 제 성품기론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진짜요? 몰랐네요 시크해 시크 엄마 코 개인pless worldview 미모 어떤 우 Princess 이 orbit 우리도 pasó hors